다할리아 꽃 구경하세요. 엄청 더 예쁩니다. 오늘은 진짜 1분 영상만 찍을거에요. 저 할미꽃 모종 이식해야지 되기 때문에요. 시간이 없답니다. 그래서 바우세미농원에서 이렇게 다할리아 요즘 예쁘게 피어있는 다할리아 꽃 찍으면서 엄청 좋죠. 날씨는 왜이렇게 좋은지 오늘도 날씨는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. 날씨 햇빛 나오기 전에 물 한 30분정도 물주고 그리고 할미꽃 모종 이식할거랍니다. 예쁘죠? 다할리아 꽃. 여기가 바우세미농원이랍니다. 철컥 인증사 찍으면서 1분 영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유튜브 하니까 구독이 필요하답니다. 끝!